저그대 82개입니다. 교수는 즉석 후배이자 제자이고요. 교수는 강의까지 다 들었습니다.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사라님이랑 저만 성노배요? 저만 성노배요. 좋아요? 저 옆에서 바로 보세요. 주방 바닥의 얼룩 자국들을 보니까 상태가 확실한데요. 신체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서 불과 음식물을 많이 흘린 것 같군요. 신체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서 불과 음식물을 많이 흘린 것 같군요. 바랍니다.